자, 유병재 엔딩 타임. 정말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? 네, 그러면. 정말요? 네. 정혜인으로 준비한 거 아니였어요? 아니, 아무거나. 아무 과장은 없어요. 정혜인을 하지 말고 거꾸로 인혜정으로. 갑자기? 인혜정이요? 아니, 그냥 미안해. 빨리 한다. 되게 나쁘다. 자, 준비한 거 같은데. 정혜인. 자, 정. 정혜인을 보고 싶은 마음. 해. 해소가 안 되는구나. 인. 기대된다, 기대된다. 잠깐, 잠깐. 기대, 기대, 기대. 광고 뭔가? 인정하기 싫지만 내 옆에는 전현무, 양세영, 박성광. 고생하셨습니다. 해이, 끝났어요, 여기는? 왜 그러지? 불빛까요, 형님? 맛있는데, 아니야? 뭔데 이거야, 아니야? 앗, 뜨거워. 아니, 나 인터뷰를 진짜 오랜만에 하고. 이거 안 쓸 거 같은데. 기다리면 되나? 소요? 없나? 그게 없네. 잠깐 떨어져, 불안하네. 떨어져 있으니까. Excuse me! 오랜만에 오시고. 오늘은 뚫어지게 잘 봐도 돼요? 거기 피지코 들어갈 팀도 없는 거죠, 그럼? 잘 모르죠. 소독이고 싶다니까, 그 사람은. 드시는 거 한번 봐도 배부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